안녕하세요, 먼무입니다. 네, 오늘은 데칼코마니의 포인트 안무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첫 번째 포인트 안무. 일명 데칼코마니 안무라고 해서 미러댄스라는 장르이며, 두 명의 멤버가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동작을 맞춰주는 안무입니다. 보여드릴까요? 어미홍 한번 해보세요. 어미홍? 어미홍 너무 많아. 잘 찾았잖아요. 보여드릴게요. 네. 이는 데칼코마니 안무. 다주의 맛. 네! 연한의 분위기. 이는 데칼코마니 안무. 열한의 분위기. 열한의 분위기. 저ард, 더욱, 더욱. 자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보여 드리죠 한번 보여 드리죠 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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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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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오케이 레로 오케이 오케이 해주세요 네 두번째 포인트 안무 안무입니다 아 아 우 사미의 반복되는 아필굿 가사의 안무로 원래는 굉장히 섹시한 느낌을 담아서 손으로 입술을 쓸어내리는 게 본 안무이다 마마무의 비글미가 접목된 마치 이소룡의 아비오 아비오 포즈와 모양이 흡사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본래 느낌과 코믹 버전 둘 다 한번 해볼까요?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! 하하하하 어? 대답해요! 대답해요! 모든 피가 넘어선 하하하하 너와 나 입을 맞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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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이런 식이죠 네 재밌네요 아까 설명하는 게 아비우라고 보낸 편입니다 열심 리더의 안무 뭐든지 열심히 하는 우리 용선씨가 용선언니가 2절 벌스 부분에서 긴 머리를 피난리해서 보여주세요 넘넘넘 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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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덥 덥 덥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